무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앞으로 집을 살 생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일반가구 5천 가구와 보금자리로를 이용하는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를 보면 앞으로 주택을 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무주택가구 1,027가구 중 82.2%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. 또한 유주택가구 2,973가구 중 64.9%도 앞으로 주택을 살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공사 관계자는 주택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향은 꾸준히 유지되는 등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.